하루만에 멋진 기타를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킴스타의 1분 기타! 오늘의 곡 아이유 8? 얘들아 코드는 딱 4개야 Fmaj7 C코드 Am7 G코드 Fmaj7 C코드 Am7 G코드 잡는 방법 아주 간단해 Fmaj7 계단 모양을 누르고 검지를 눌러 C코드 계단 모양을 한 줄 올려 Am7 약지를 떼버려 G코드 계단 모양을 잡고 새끼를 눌러 이번에는 8 전용주법을 알려줄게 딱 하나만 기억해 바로 60개 치킨이야 자 따라해봐 60개 치킨 맛있다 맛있다 60개 치킨 맛있다 맛있다 이번에는 손으로 따라해 60개 치킨 맛있다 맛있다 60개 치킨 맛있다 맛있다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번 곡은 카퍼가 있다면 첫 번째 칸을 끼고 따라해봐 Fmaj7 C코드 Am7 G코드 무한반복이야 So are you happy now Finally happy now Yeah 뭐 그대로야 난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모든 게 맘대로 왔다가 인사도 없이 떠나 이대로 난 무언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다 잃어버린 것 같아